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한 당론 발의 문제를 오늘 본회의 직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.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어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위원장 탄핵 필요성에 대한 당내 공감대를 확인했지만 결론을 미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이어 법률적인 요건을 조금 더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민주당은 또한 최상병 방송장악 오송고속도로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. 의원총회에서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과 5호선 연장 관련 예타면제 추진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.